이게 우리가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25%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난 총선 여파로 무려 1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23%는 마의 25% 지지율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25%가 뭐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레임덕의 기준입니다. 총리와 관련해서 혹시 야당 이재명 대표의 추천을 받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천을 주관식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객관식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복수로? 이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 또는 평을, 품평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넌지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지원 부탁하는 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머지 조국 대표 등은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한국결롭 조사인데요. 일단 아래쪽, 위쪽 빨간 쪽은 부정평가, 아래쪽은 긍정평가. 통상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긍정평가 수치인데요. 오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직전 조사가 3월 넷째 주 조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34% 그러면 그 사이에 한 3주, 중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폭이 지금 크죠, 이거는. 그리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10%포인트가 올랐어요, 이 기간 동안. 배운찬 소장, 역시 오늘 전화통화 등등등 이런 상황이 지지율 급락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만시스탄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고 소통에 대한 노력을, 또 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25%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난 총선 여파로 무려 1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23%는 마의 25% 지지율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25%가 뭐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레임덕의 기준입니다. 임기는 3년 이상 남아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이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지금 앞서서 어제 공개된 다른 요란 두사 결과도 25%에 근접하는 게 나왔거든요. 27인이다, 저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 떨어진 폭은 똑같습니다. 11%포인트. 그러네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인 거죠. 여기에다가 믿었던 한 전 비대위원장마저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CG가 준비되어 있으면 연이어 보이십시오.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경쟁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또 뒷전으로 밀려는 결과. 그 사이에 송선 직후의 조사에 보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지금 9년째입니다. 그게 이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진 것 자체가. 9%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같은 한국갤럽조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을 뚫어져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분들은 어? 이게 맞아? 이러면 정부의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저이기 때문에, 정부들하고 최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갤럽 기준으로 2022년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두 차례 같은 해에 24%, 24%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한 번은 언제였냐면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방문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그런데 23%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전화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십시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 그동안 이 이유가 나오긴 했으면 이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도 좀 흘려버렸습니다. 바로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있어요. 이건 오히려 내려갔어요. 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쑥 올라간 것이 10%포인트가 올라간 소통음이죠. 결국 대통령이 한 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뉴스와이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소통, 소통, 소통 쌓여서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사실 전화통화한 건 소통을 실천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지지율이 가령 19% 이명박 전 대통령 광우병 때 19%였어요. 아 이런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구, 경북, TK 지역입니다. TK 지역은 지금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 오늘 조사까지 쭉 시계열자로예요. 이게 흘러갔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거 보시면 부정평가가 54고요. 긍정이 35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데 바로 보여주시네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TK 지역은 어디냐 하면 25개 지역구를 다 싹쓸이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봐라. 이번 선거에 그래도 영남은 똘똘 뭉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틀린 건 아니다 생각하려던 찰나에 이 결과가 나오죠. 지금 보면 선거 전과 보면 역전이 됐어요. 긍정, 부정평가가 지금. 대구도 방천시장을 가나 서문시장을 가나 와이라노, 와카노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이 14%로 포인트로 하락한 35%. 그다음에 부정평가도 54%로 되고 PK도 단 하나의 지역구만. 부산은 하나의 지역구만 뺏겼거든요. 하나의 지역구만 뺏겼다기보다는 한 지역구만 더불어민주당인데 PK지역도 그래프가 있으려나요? 이건 뭐 설명을 해 주세요. PK지역은 6%포인트가 또 하락을 냈어요. 긍정평가. 영남 쪽에서도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지역에 보통 의전 비서관이 먼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대통령이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 가능한 점으로 보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전화 걸어.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일단 지지율과 연관지어서 오늘의 상황을 좀 해석해 봤는데요. 오늘 전화통화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브리핑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4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사안에 중차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회담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당이신데요. 일단 알려지기는 4주 회담에는 이재명 대표만 용산에 가서 만남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지금 통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어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만 따로 만나서 그러면 단독 회동이 되는 건가요? 저는 단독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안 만나는 걸 살짝 불만 표시를 하는 표정일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당대표도 많은데 지금. 불만은 가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5석의 거대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서 2년 동안 국정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을 안 만나서 국정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2년에 지난 2년의 과제 그리고 아까 갤럽 조사에서 봤듯이 소통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보수층이 직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를 줬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통 방식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보수층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갤럽에 들어오고 그런 PK와 TK 부분들이 마이 25%가 무너지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왜 야당 대표가 안 맞느냐고 생각하냐면 30%대의 자기 지지층만 있으면 국정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 여러분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물꼬를 트면 나머지 야당 대표들도 다른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만약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4주에 만나자고 전화하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금방 잡히겠죠. 그러면 단독 회동을 일단 보이는데 만약에 조국 대표나 윤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도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현안 자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들이 크고요.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서 대통령실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지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데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결정한 문제지만 지금 현재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전화 즉 이런 통화들은 보면 따로 만나자, 독대하자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지금 나름대로의 대화가 뭐가 들어올지 알 거예요. 첫 번째는 개헌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 부분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책을 세울지 지금 단단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의 부위원장 나기신데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요. 전화통화 했어요. 그리고 내주에 만나자는 제안까지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 등등등 말씀을 보면 단독 회동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동. 여기에서 과연 무슨 얘기,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까가 가장 궁금한 건데 일단 인선, 총리, 비서실장 등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질까요? 인선에 대한 사전 논의라기보다는 돼 있는 인선에 대한 지원 부탁 정도가 되겠죠. 약간 알려주면서 설득도 하고 지원해달라는 당부가 될까요? 예를 들면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좀 부탁한다든가 아마 비서실장은 오늘 이 만남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의 경우는 참모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직접적인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데 총리와 관련해서 혹시 야당, 이재명 대표의 추천을 받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천을 주관식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객관식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복수로? 이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 또는 평을, 품평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넌지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지원 부탁하는 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머지 조국 대표 등은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기존 주장해 왔던 영서의담이 아닌 여야 당대표를 보자라고 하는 이런 명분에서 밀리지도 않아요. 현재 입장에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마 개혁 과제에 대한 협조 부탁, 공동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시겠죠.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금 이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거기서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거기서 뭐 안 된다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고민해보겠다 정도. 이게 가능한지 재정적 측면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다.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아마 하겠죠. 첫 만남이니까. 그 뒤에 주기적인 만남을 위해서 물꼬를 트는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가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저기 분석과 그다음에 민주당도 준비를 하겠죠? 뭘 얘기할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